형 소리 그냥 이렇게 애들 몫이 별로 안 들리잖아 아니 기절 들려 이거 올릴 거야? 네! 유튜브에? 안녕하세요 이거 2019년 1학기용이라고 하는데요 뜯어보겠습니다 색깔 색깔 정말 영롱하네요 꿈의 기록이라니 대박이다 와 색깔비가 진짜 이뻐졌어요 정말 이것만 보면 서울노를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뒤에가 진까라죠? 여기 내가 가고싶으면 대학교 있다 내가 갈대학교 있는데 여기 가인즈? 가인즈? 비동식 생긴다 와 짱짱 저 케인즈 어? 이 사람 잘하는 거야 맨날 맨날 이래 여러분 독학 친구들 안녕 장풍입니다 와 이것만 보면 진짜 정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여기 이따가 칠판에 써야겠다 지금 순간에도 이거 어때? 지금 순간에도 시간은 간다 응 진짜 하얀 놀이요 네 여기다 야 이거 못하니까 뭐야 왜 나한테 털어내냐 자 내가 왜 나한테 털어내냐 예 언제 1년이요. 2019년. 1학기요. 1학기요? 근데 이렇게 두꺼워? 이게 좋은 게 모의고사 관리표도 있고 내신 관리표도 있어요. 그쵸? 이렇게 날짜가 다 있어서 저기 앞에 펼치시면은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어요. 이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희는 그냥 플래너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이게 책갈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뜯어가지고. 색깔봐. 대박. 요정도, 저 여기까지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위에가 보이도록. 오케이. 이거 쉽네요 생각보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어? 오늘 어디까지 했지? 그러면 어? 여기까지 했구나. 했구나. 하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의 메세지도 있습니다. 어? 장풍쌤인데? 어? 야 나 장풍쌤 진짜 좋아. 나 대정식 선생님. 제가 장풍쌤 다 들어서 잘 가르치. 대정식 진짜 잘 가르치. 잘 안되고 재미있게 가르치. 하늘 좀 내려놨어. 하늘 좀 내려놨어. 우와 너무 좋다. 와 진짜 이쁘다. 와 진짜 이쁘다. 나 하나만. 하늘 좀 내려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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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